청소년의 비행예방과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건전할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며 저소득가족, 노인복지관 등의 취향계층을 위한 공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계십니다. 다시 디네스원파워 따뜻한 성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리움 실내건축 이정란 대표님 다시 한번 수상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움 실내건축 이정란 대표님께서 다시 디네스원파워의 자랑스러운 송파 33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단체로 기념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송파 33인 대상 이정란 대표 수상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수상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송파 33인에 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송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수상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봉사는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